적군이 C 거점을 차지했네요. 이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거점 두 개가 전해들 것세. C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B 거점이 점령됐군. B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거점 두 개가 전해들 것세. B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거점 두 개가 전해들 것세. C 거점이 점령됐군. A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A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거점 두 개가 전해들 것세. B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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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k legislatorn C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적군이 A 거점을 차지했네. 결뛰기 빛은 공격을 안으로써 아프지요. C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비거점이 점령되었고 A 거점을 함락시켰네 아군이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았네 승리는 자네꺼야 승리를 쟁취하게 찬건 베이터 2명 처지 3분 남았네 계속 그대로 가면 이길 수 있겠어 승리는 이 자네 것이세요. 이런 승리가 더 쌓일수록 강철깃발은 새로운 시대로 더 나아갈 수 있을 거야.